어느덧 12월의 첫날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0.3도까지 뚝 떨어져 있는데요. 바람도 약간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또 오늘도 역시 건조조이보는 발효 중이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입니다. 예비소집일인 내일과 수능일인 모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심한 한파는 없겠지만 아침 최저 기온이 3도까지 뚝 떨어져 춥겠는데요. 또 오늘처럼 바람도 약간 불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욱더 낮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울산이 0도, 부산 1도, 경주와 양산은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울산과 경주가 11도, 부산과 양산 1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끝으로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는 이어지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 0도 안팎으로 떨어진 만큼 추위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